1부부터 함께해 보셨던 분들은 대체 두 분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순서대로 이게 원래는 이정수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이 크기상 이주연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주연 위원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저희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을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크기를 얘기하시는데 4%로 쩌쩌하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 몸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종목의 몸집으로 이야기하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좀 순간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종목의 크기니까 시각적인 크기로 정리하는 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종목이 맞습니다. 기아차고요. 오늘 사실 이 종목이 연휴 동안에 제가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너무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7%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온 부분이라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아 자동차가 지금 신고가를 넘어간 이런 흐름은 정말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 클로즈업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지금 5만 원대의 이 저항 라인에서 최근에 한 두 번의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쌍봉인가?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냐 차트를 쭉 이렇게 늘려서 보시게 되면요. 한 7, 8년 동안의 흐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했던 가격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지금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돌파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외인들이 어떤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을 찾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상승세가 예전에 현대기아 자동차의 큰 상승 파동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나 그건 좀 긴 안목으로 시장도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공약을 해서 한 5,700원 정도 그러니까 5만 7,000원이죠. 5만 7,000원 정도 그러니까 6만 원 조금 아래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 저항 라인까지 보신다 하면 한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수 가격은 이제 4만 9,500원부터 내일 아까 보니까 시간 내서 조금 갭이 떴는데 5만 1,5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 음봉으로 쭉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정말 땡큐입니다. 땡큐하고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대형 SUV 시장 관련해서 지금 기아 자동차의 텔라루이스라는 차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이제 시작이 한 3만 2,00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한 4만 5,000불 옵션에 따라서 5만 불 정도 되는데 보통 미국 시장에서의 대형 SUV 같은 경우는 가격이 4만 불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이죠. 저렴한 가격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다른 차종들에게 크게 풀옵션 가까이 이렇게 좋은 옵션들이 많이 달려있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율이 1위고 이 차종을 사려고 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펠리세이드 미국에서 히트를 쳤는데 그 다음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고 있고 이 대형 SUV 시장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1위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미국은 자동차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소형 트럭하고 그리고 가족들, 패밀리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타시는 차들 중에 기아의 카렌스 같은 차들, 가족들이 좀 많이 타는 차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SUV를 선호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사양들, 가격대, AS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광고를 제가 찾아서 봤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그런 취향으로 광고를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만 봐도 너무 멋있네요, 차가. 네, 그렇죠. 저도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량 트렌드를 만들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9%의 점유율 제가 봤을 때는 기아 자동차 10% 넘는 15% 가까이도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기아차를 잘 봐야 되는 부분이 플랫폼 시장,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복스바겐하고 현대기아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외인들, 기아차와 현대차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 31% 정도 되고 현대 자동차는 38% 됐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번 봐보시면 55%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주가 상승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ドン을 achi 하자 이렇게 일요일정도 하고 이렇게 일요일정도 하고 이렇게 일요일정도 하고 이렇게 일요일정도 하고 이렇게 일요일정도 하고